유한씨 우리 오늘 어디가? 우리 가서 애기 방에 둘 거 좀 뭐뭐 살지 대충 보자 선글라스가 되게 잠자리 같네 근데 진짜 저희 오늘 집 보고 왔거든요 티슈 되려고 오빠랑 나랑 너무 쏟아냈어요 집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게 뭐야? 어 여기도 가보자 둘 다 가보자 그래서 지금 이사갈 집에 좀 뭐뭐 둘지 어떻게 둘지 필요한 게 대충 뭐가 있을지 이렇게 보려고 샵에 왔어요 어머 깜짝아 행복한 비둘기처럼 행복한 비둘기처럼 오빠 나 진짜 이렇게 어두워서 이거 끼니까 완전 강월래 오웨어 우리 냄비 이런 거 어떻게 세트 단위로 그냥 사야되는데 아 근데 안 할 것 같긴 한데 맞아 난 이런 거 사고 싶어 오빠 이거 하나 살까? 잘 돼? 사기 전에 팝핑 먼저 사 여보 주방에 뭐 살 거 있어? 아니 구경하는 거야 지금 핀넘 뭐냐? 수수에 버터 바른 기계인가 봐 오!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잘라서 뭐 샐러드 먹을게 샐러드를 먼저 싸게 돼 나 이런 거 사면 또 못 사게 할 거지 이거 숟가락에? 칼 사고 싶어? 어 얘네가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게 유명한 브랜드? 짱둥이 사 여보 249불 우와 칼이 뭐 적게 됐어? 원래 싼 거야 저 짱둥이 여보 이제 요리에 욕심이 생기는가? 아니 장비 유명한 브랜드 백종류한테 적어 사 그럼 적어 사 잘나가는 사람들 다 적어 쓰네 오빠도 적어 난 못 날아사나 다 적어 사면 손 잘나가 블랙프라이드 세일러 칼실수 되게 싼 거 아니야? 60% 여보 우리 이런 거 사야돼 여기 보행기 그래 보행기 사야지 블랙프라이드이니까 사자 이거 사려는데 근데 이거 내가 아마존에서 본 게 있거든 이거 소류를 들어보고 싶은데 안가 괜찮을라 아마존 사봐 턱바지를 사야해 10개네 어 그거 사자 얘가 아마존에서 식스모스 아 깜짝아 식스모스 베이비 그 토이를 쳐둘거든? 인기입구 막 이런 게 엄청 많아 왜? 장난감 우리 지금 애기를 너무 온 날아줘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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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임먼스 없었어? 이쪽은 왜? 집안용품들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 내가 본 거는 봐봐 침대 프레임이 있어 프레임이 있는데 푹신한 프레임이 가죽으로 된다 푹신한 프레임이 있지 아기가 이렇게 하다가도 모서리 안 찍힐 수 있게 어 음 그 느낌이야 거실은 저걸 두자? 어 뭐 일단 뭐 되는대로 살아보자 네 아버지 자식의 사람 처음 봤어? 아 아 아 전자렌지가 없어가지고 아 그것만 있으면 딱 퍼펙인데 전자렌지만 없어 아 그것도 그냥 아마존으로 사버릴까? 어 아마존이 최고야 그래 맞아 아마존이 최고야 사실 전자렌지가? 어 그런다 이런거 그런다는 뭔다 그런다가는 뭔다 크리스마스 틀어야 제 gracias 아 그 귀여운데 빠inho clear 크리스마스운 얘기 그거 귀여운데? 크리스마스 맥이 오빠 근데 요새 많이 힘들어? 목소리가 진짜 예뻐 그냥 요새 힐이야 힐 불안하지 말아줄게 너무 힘들어 엄마야 사랑해 나 씌워줘야겠다 아빠도 찾아오는 거 같아 가자? 내릴 수 없겠지? 네가 보여주고 싶어 사될 데가 없어 도저히 여기가 산타모니카 오빠 말로는 여기가 약간 한국의 월미도 같은데 여기가 미국의 월미도 여기 뭐야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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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이트장이네 우와 아이스 스케이트야 오 탈렉? 이거 탈렉? 타! 내가 이거보고 있을게 왜 내가 이거보고 왜 안 돼서 되지 브레이크 꽉 지익하게 어 쉑쉑이다 섹쉑 아마존에서 봐야겠다 아까 뭐 사려고 했지 우리? 근데 크리스마스 장식 만불 아마존에서 내가 전설 요하야 양말 한자 어디다 갖다 버렸어 양말 답답해? 뭐야? 내 아픔소리 하핀 소리가 왜 그래? 깜짝 놀라 티 한 2미터 30 넘는 사람의 하핀 소리 내가 놀랄 정도면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? 세상에서 제일 졸린 사람처럼 하핀 아핀 아이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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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인 뭐였어? 나이소 아이없 아시워요? 아이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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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대표님인가봐 아이없 이제 뺏어 하이 하이 오빠 여보가 왜 먹을 거야? 근데 왜 여보 햄버거를 세 개나 시켰어? 여보가 세 개나 다 먹어 누가 세 개 시켰어? 그럼 이제 누가 두 개 먹는지 보면 되지? 여보 왜 이렇게 못됐어? 뭘 못돼? 차에서 또 조용히 가고 싶어? 주니어버거 같은데? 그랬어 주니어버거 손바닥만 거기 있어 어? 가까이 갔어야 돼 지금 애기 전 애기면서 애기랑 같이 밥 먹고 있어 이거 다 먹은 거야? 다 먹은 거야? 다 먹은 거야? 다 먹은 거야? 여보 잘 먹는다 인사 맛있어 어 잘 먹는다 남자들 배고프니까 뺑 한번 하네 그니까 근데 짜증내는 건 엄마 닮았나? 아빠 닮았지 아빠는 배고플 때 그냥 나가서 조용히 먹는데? 엄마는 배고플 때 짜증내잖아 저 눈으로 봤어 전부도 심한 거 같아 어 그거 가재미 아니야? 가재미? 하하하하 가재미가 있지 가재미?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보증 오일수있도 이렇게 있어 이렇게? 여기 들어가볼까? 그래 저희 원래 바다를 보려고 온 건데 지금 햄버거 먹다 보니까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그리고 그냥 여기, 여기 뭐라 그러지? 여기 서프, 서프 땡큐스 여기 뭐라 그러지? 저 거리를 뭐라 그러지? 산타모니카 길 산타모니카 길 그냥 왔어요 귀여워 진짜 귀엽다 난 골무를 찾아 난 골무가 있을 것 같아 헬로우 헬로우 띵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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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귀여워 뭐야 고래네 고래네 귀엽다 내 발음이 구린가? 띵블리 다 못 알아듣는데? 볼머리? 어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뭐야? 이게 다 빙블리 에잇 띵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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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레스 프리리리래 귀여운데? 귀엽다 띵블리 아니 기념장 하나 더 식구다. 아니. 골프장 가서. 아 진짜 웃기네. 이게 무슨 말이야? 우리 왜 그래? 우리야 우리. 배웅 중이세요? 근데 너무 이쁘다. 크리스마스라서 다 이렇게 벌써 꾸며놨네? 거긴 또 이쁘겠다. 여기도 들어가? 아니 살짝 보자 살짝. 그래. 여긴 골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. 골무 파운데가 많이 오네. 어! 있다! 골무 있잖아 여기 있잖아. 이 골무야. 이게 기념용 골무야. 아 진짜? 엄마가 모으는 게 그거야. 아 이거야? 그리고 이거 타사. 자살 필요로. 내가 살 거야 어머니. 하하하하. 그래. 그렇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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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상해. 나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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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디자인인데 이걸 내가 뭔가 샀던 것 같단 말이야. 내 기억에. 아닐 수도 있으니까 살까? 오빠 샀다 그러니까. 이거랑. 다른 디자인도 있나봐. 아구아구. 디자인인데. 그렇게 예쁘던데. 죄송해요. 다른 디자인. 아니, 그냥 두개? 오케이. 여기? 아니 오빠 종류별로 다 사고 싶었는데 두 개밖에 없대 아쉽다 아유 귀엽다 누가 나이키 하고 싶어? 진짜로? 응 아니야 나이키 좋아해? 응 아니야 오빠가 좋아해 저 옆에 뭐 테슬라야 저거 테슬라 매장이야? 사진나 탈래? 핸드폰? 턴슬라 양말 있으면 양말? 턴슬라 가서 골목 있나 물어볼까? 전기골목 턴슬라 전기골목 너무 웃겨 수강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다 끊어난다고 봐요 여기 원래 이 거리에서 막 이렇게 공연하고 춤추고 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텅텅겼네 우리 크리스마스 어디 놀러 갈 거야? 가족여행 가지? 이렇게 좀 꾸며도 돼 그로버 모레보 맞나? 거기 사람 많아? 그럼 크리스마스 가면 그 미어 터져? 가글 버글 하지 그럼 와볼까? 가글 버글 하는데 가야지 왜 여기 없지? 잘하네 미안해 뭐? 어떤 점이 미안한데? 내가 오빠한테 너 뭐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랬어 너 어떤 거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랬어? 이거 유모차 흔들지 말라 그러고 뭐 그랬어 뭐 그랬어잖아 그거 하고 그러지 않아? 아니 또 뭐 있는데? 또 뭐 있는디요? 몰라도 돼 몰라도 돼! 어 이거 봐 이거 봐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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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